음악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모든 병은 몸속의 정전기가 원인이다 호리야스놀리지음 김서현홍김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병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속의 정전기를 쌓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아주 성구적이고 탁월한 통찰의 책입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오르 교수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과 뇌 속에 벼락이 쳐서 병이 생긴다는 호리 박사의 흥미로운 추정에 끌려 책을 읽어 나갔다 모세혈관의 내경과 적혈구의 직경이 둘 다 7.5에서 8미크론으로 비슷한 크기이다 보니 좁은 모세혈관 속을 빠듯하게 채우며 적혈구가 흘러가고 이 둘이 서로 스치면서 정전기가 생기고 그 정전기가 쌓여 벼락을 친다는 논리에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기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스칠 때 채 표면에 발생하며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여 전압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방전되는 현상이 벼락이다 이러한 정전기와 벼락이 우리 몸 속 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발생한다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 몸 속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어승 이론보다 1년 정도 먼저 이제 책이 출판되는데요 정말 탁월한 통찰이었죠 맨발 걷기 요새 아주 한국에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우리 몸의 현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계 있음을 알았듯이 독자들도 몸 속에 쌓인 정전기는 우리 몸의 맹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 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을 습관화하기를 바란다 몸 속에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친다면 다음과 같은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혈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동맥에 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들어 혈류장애, 신근경색을 일으킨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을 방해해 부종을 일으킨다 랑게르 한스섬의 기능을 저하 혹은 교란시킴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켜 당뇨병에 걸리게 한다 면역력을 약화시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든다 신경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뇌 속 신경세포를 망가뜨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킨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한다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결림과 통증을 부른다 근육, 임모근을 긴장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 피부세포를 손상시켜 탈모를 촉진한다 지은이 호리 야스노리는 기우치구대학교 치약부 치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쇼아대학교 의학부 개공교수 닥터3 의학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힘쓰면서 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체내 정전기 이론은 그 어디에서도 소개된 적 없는 호리 박사만의 건강 이론이다 정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체 표면에 정전기만 안고 있을 뿐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호리 박사가 최초다 여러분 이게 에너지 의학이라는 책과 연동해서 보셔도 요새는 이제 많이 연구 결과들이 같이 발견되고 통합되고 알려지고 있죠 그는 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전기와 그 폐해를 설명한다 즉 생명이 유지되는 한 혈액은 우리의 전신을 휘도는데 그 과정에서 적혈구와 혈관이 부딪히고 또 혈소판과 백혈구, 당분,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해 지방, 글리세린, 당 같은 절연체에 차곡차곡 쌓인다 쌓인 정전기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벼락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벼락이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세포를 직격하면 신경전달이 끊기면서 알치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그의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호리 박사는 발목 근육 이상을 치료함으로써 턱관절 장애를 완치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발목 근육과 턱관절과는 관련이 없다며 그를 질타했지만 그의 치료를 받고 입에 손가락이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던 사람이 몇 분 만에 입을 쩍 벌릴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사례들을 보여준 이유로는 그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막게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체내 정전기 이론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이 책에서는 체내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과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비롯해 체내 정전기를 몸속에서 제거하는 생활습관을 소개한다 지난번 소개해드릴 때 제가 앞쪽을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뒤쪽 매진말과 체내 정전기를 빼내는 생활습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진말로 갑니다 지금 당장 맨발로 흙위를 걷자 얼마나 앞서 있는 주장인가요 여러분 진짜 선구자들 너무 고맙죠 체내 정전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친구의 요청으로 시작된 강의였지만 더 이상은 쉽게 풀어쓰지 못할 정도로 지면이 허락하는 한 자세히 설명했다 근거들을 축다 기술해 주시죠 책에서 독자 여러분도 이제 체내 정전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려운 이론은 차치하고라도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생기고 그것이 쌓이면 체내에 벼락이 쳐서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해했으리람 믿는다 체내 정전기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용이며 보거나 전갈의 독과 맞먹는 작용을 정기적으로 일으킨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대만족이다 매일의 생활에서 사람들 저마다 체내 정전기를 빼낼 행동을 지속한다면 질병은 확실히 감소할 터이다 체내 정전기 이야기 벼락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가설이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상상만으로 주장하는 가설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체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생긴 정전기가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는 점 쌓인 정전기가 많아지면 방전되면서 벼락이 친다는 점 그 벼락이 세포를 직격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 이 모두는 현대 물리학이나 의학적 측면에서 봐도 정전기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모순투성이들이다 만약 관련 전문가 중에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하길 바란다 아직 갈 길이 먼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빌려 체내 정전기의 이론과 실제를 좀 더 깊게 탐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싱 책 아시죠? 그리고 박동창 박사님의 저서들 같이 읽으시면 또 에너지의학 같이 읽으시면 뭐 이제는 많은 근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흑위를 걷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흑위에 손을 얹어서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자 그런 광경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아서 종국에는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게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이다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7가지 생활수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수칙 1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생활수칙 2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생활수칙 3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생활수칙 4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생활수칙 5 입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 쉬자 생활수칙 6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생활수칙 7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여러분 책춘함이 2년 전에 책 소개 드렸을 때 이제 앞에 1, 2, 3 이거는 이미 소개 드렸기 때문에요 한번 생활수칙 다음으로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이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박동을 멈추는 일은 물론이고 5장 6부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심장박동수를 높였다 낮췄다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문제다 근데 말이야 5장 6부 중에서 일부 장기는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 K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있게 대답했다 폐 아니야?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지혜열이 날 정도로 공부한 성과인가 척하면 착하고 정답을 내놓는다 자 K는 이제 저자의 친구죠 그의 대답처럼 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이다 예를 들어 폐를 부풀리고 싶다면 숨을 잔뜩 들이쉬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은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쓰고 묵혀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호흡은 연구하면 할수록 심오한 인체 기능이다 기공이나 요가에서도 호흡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지니업은 알 수 없으나 초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호흡법 입문을 계기로 다양한 특수능력을 각성시켰다고 말한다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호흡을 한 번 하는 동안에 심장은 4번 뛴다 이는 포유류라면 몸짓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 인간은 물론이고 코끼리와 기린, 개와 고양이, 토끼와 쥐도 모두 한 번 호흡하는 동안 4번의 심박이 있다 매우 독특한 계산을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포유류의 제각기 다른 수명을 심장 고동시간 즉 몇 초에 한 번 두근하고 뛰는가로 나눠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포유류라면 어떤 동물이건 평생 동안 심장이 20억 번 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쥐의 수명은 3년 정도이고 코끼리는 80년 가까이 산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을 같은 속도로 만들면 쥐와 코끼리의 수명은 똑같아진다 수명은 심장이 고동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장의 고동은 호흡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1분 동안의 호흡 횟수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긴 호흡은 긴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파도는 전 세계에서도 1분에 18회 밀려왔다 밀려나간다고 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같이 이제 그 리듬을 탄다는 거죠 그 같은 자연 리듬에서 본다면 잠잘 때의 호흡 역시 1분에 18회 정도 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른다 호흡으로 심장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거라면 억지로라도 길게 호흡을 해야겠는데 K가 전화 너머로 길게 호흡한다 긴 호흡을 하는 건가? 호흡할 때 자네는 들이쉬는 걸 먼저 하나 아니면 내쉬는 걸 먼저 하나 당연히 들이쉬는 걸 먼저 하지 들이쉬었으니 내쉬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 심호흡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하고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들이쉬기로 시작해서 내쉬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인간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온다 이때 호흡은 응애니까 내쉬는 숨이군 그럼 죽을 때는 숨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 숨을 거둔다고 하지 거둔다 즉 마지막에는 숨을 들이쉬며 이승과 작별한다 호흡이란 한자를 봐도 숨 내쉴 호에 숨 들이쉴 흡이다 내쉬는 숨이 먼저라는 뜻이다 호흡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긴 호흡을 하려면 먼저 내쉬는 숨에 의식을 쏟으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숨을 다 내뱉으면 이번에는 알아서 산소가 들어와 느긋한 리듬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들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기 쉽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해서 내뱉는 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은 제법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본래 인간의 수명은 얼마 되는지 심장이 1분에 70회 뛴다는 가정하에 윤년을 빼고 계산해보자 20억회 나누기 이제 가로치고 여러분 곱셈 나누셈 나오네요 70회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일 가로 닫으면 54.4세 이것이 본래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다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인 오다 노부가나가 인생 고작 5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답도 아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55세 정도였다 55세 정년제는 평생 현역으로 일한다는 의미에서 설정되었다 현대의학의 진보독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현재의 우리는 1970년대보다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식생활도 비할 데 없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균 수명 또한 큰 폭으로 연장되었다 평균 수명 80세의 달성은 역사상 극히 최근의 일이다 암이 4인 1위로 등극했다는데 고령에 접어들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은 늘어나니 암의 증가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타고난 수명을 생각하면 현대인은 지나치게 오래 사는지도 모른다 얄깊게도 장수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 포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 쉬자 그리고 또 하나 정전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호흡과 관련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지식이 있다 인간과 동물의 호흡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아나? K도 여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대답이 없다 인간은 유일하게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기도와 식도가 교체하기 때문에 입을 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는 더울 때 입으로 헥헥거리는데 이는 개에게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뱉어서 체온을 내리려는 행위이지 숨을 쉬는 행동은 아니다 개는 숨을 코로 들이쉰다 자기 면역질환 역시 인간에게만 있다 뉴질랜드 블랙마우스라는 쥐가 자기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 밖에는 후천적으로 면역질환에 걸리는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인간 이외에는 없다 입호흡을 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자기 면역질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저명한 면역학자인 니시아라 가츠나리 선생도 말했지만 나는 20여 년 전부터 입호흡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호소해왔다 교원병이나 네프로제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일부 아토피 표병 같은 면역계 질병은 입호흡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에는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인 인두편도 편도선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입호흡을 하다 이곳에 상처가 나면 면역기 스템에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입호흡을 멈추면 면역질환이 크게 호전된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입호흡이 나쁘다고 머리로는 알아들어도 일단 잠이 들면 어느 틈에인가 입호흡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는 의식적으로 입호흡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요새 여러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입에다가 잘 때 붙이는 입호흡 방지 보조테이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가지 항목을 확인해보자 힘을 빼고 있으면 입이 살짝 벌어져서 멍해 보인다 앞니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가 벌어져 있다 입을 다물면 아랫니가 윗니를 넘는다 반대 교합이죠 한쪽 치아로나 음식을 씻거나 치아 교합이 좋지 않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껍다 입술이 하얗게 튼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이 아플 때가 많다 윗입술 전체가 산 모양을 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가 난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코막힘 증상이 있다 위 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평상시 혹은 수면 중에 입호흡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여러 개가 해당되는 사람은 입호흡의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입호흡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고무젓 꼭지를 물고 잔다 현대인은 이유를 서두른 나머지 이른 시기에 고무젓 꼭지를 뗀다 그 때문에 입호흡을 하는 아이가 늘어난다 어른이라도 입에 고무젓 꼭지를 물고 자는 훈련을 해보자 자 신선하네요 자 반창고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입에만 마스크를 하거나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아랫입술에서 윗입술 쪽으로 반창고를 붙인다 혹은 역팔자 모양으로 양 입가에 반창고를 붙인다 반창고는 너무 단단히 붙이지 말자 재채기를 했을 때 고막이 찢어질 수 있다 밑에서 위쪽으로 붙이면 기도를 넓힐 수 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로 껌을 씹는다 입을 다물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로 무설탕 껌을 씹는다 이러한 행동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교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네요 자 코를 자극한다 코의 양옆과 콧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극한다 수면 중에 비중격을 자극하는 장치도 시판되고 있으니 활용해도 좋다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코에 붙이는 반창고도 좋다 1% 식수염으로 가글한다 100cc의 물에 소금 1g을 녹여서 가글한다 인두편도까지 소독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A-A-E-O-U를 소리내면서 가글한다 내 병원에는 난치병으로 분류된 교원병 환자도 상담하러 온다 그런 분들께는 시간이 나면 이비인 훅과 전문의를 찾아가 목 안쪽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가글법도 지도한다 가글은 다들 잘하는 듯 보이지만 의외로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수면시 코호흡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해조류나 해조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먹고 물을 뿌린 흙 위에서 소금물이 좋죠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몸의 중심을 바로잡으면 허리가 쭉 펴지게끔 빈병에 물을 넣어 머리에 이고 양손으로 받친 자세가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증상이 경감되고 개중에는 완치되는 분도 많다 재밌죠? 코호흡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우외로 많은 분들이 입으로 호흡하고 있다 유비무안이란 말도 있듯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코호흡을 하자 아주 여러분 실용적이고 유용하죠? 그 다음 내용들도 여러분 책 속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에 생활수칙 연결해서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은 분들이 함께 모이면 좋죠? 그래서 네이버 책춘함 치시거나 카카오 채팅방 책춘함 나비스쿨 치시면 여러분 카페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 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함께 날아올라 볼까요?